네, 지난번에 제가 이 파리바게티의 그 미국 내 인기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이 뚜레쥬르도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있는 브랜드잖아요. 미국, 특히 뉴욕에서 이 뚜레쥬르 빵집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자, 뚜레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지금 여기에서 다 먹었어요. 오늘은 이어가 배가까스에 재는 안 된 br invincible? 잘 먹으면 좋겠다. 디레쥬에 두어 먹잖아. 이어가 뭐지? 안녕하세요! 오늘 뭐 먹었어요? 저는 블루베리와 블루베리와 망고를 샀어요. 정말 맛있고 부드럽고 풀렸어요. 정말 맛있죠. 제가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! 오늘 어떤 빵을 구매했어요? 저는 저는 스테리스테이의 동넛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동넛이의 동넛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테리스테이! affi 오늘 what did you get today? 오늘 저는 이 fruitcake을 먹으러 왔어요. 그리고 이 차이 랩, 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어떤가요? 이 차이 랩. 차이 랩. 그리고 이 차이 랩. 이 차이 랩. 이 차이 랩. 이 차이 랩. 네, 이 차이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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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 차이 랩. 그래서 제가 매우 즐거운 시간이에요. 매우 즐거운 시간이에요. 한국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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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제일 좋게 배우고 있어요. 한국랩은 내가 좋아하는 한국랩 입니다. 그리고 한국랩 대표와 엠도로 백랩 입니다. 그 뭐냐고 브랜드로이스가 좋게 보였단입니다. 그 상태로요. 나 좋아하는 이 차이상. 감사합니다. 이거 보이고. 저는 BTS가 랩에서 가입인가요? 저는 BTS가 랩에서. 모든 가입인가요? 모든 가입인가요? 모든 가입인가요? 떡볶이? 떡볶이? 아, 너는 떡볶이 알아요? 저는 떡볶이 좋아해요 진짜? 한국 culture 좋아해요 감사합니다